괜찮아? 무슨 상관이야? 기다려봐 괜찮아? 왜 왔어? 할 얘기가 있어서 말해 말하라니까 사람 좀 봐가면서 증질부려 많이 아파? 너 같으면 안아보겠어 그러게 왜 너 같으면 마음이 안아프겠냐고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어 말해봐 이제 어떡하냐고 말해 말할 거야 내가 말해 말해 네 네 네 네